2023년 1월 16일입니다. 외대표 잎이 이상해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간단하게 세포가 상했는 겁니다. 세포가 이걸 가지고 바이러스다라고 표현은 안해요. 근데 얼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결국은 식물은 잎에서 모든 강압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강압성이 문제가 온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지나갈 겁니다. 근데 계속 신초적으로 저렇게 얼룩이가 타고 들어오면 얼룩이 열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 이분과 같은 케이스는 항상 활력, 생기, 생동감 이런 부분이 계속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원순이 나갔기 때문에 겨순과 꽃 이런 걸 좀 더 판단해 보세요. 어차피 이제부터는 수정입니다. 수정을 할까 말까 이게 계속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계속 흐름은 온도가 증가하고 비, 비가 올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식물은 결국 물온도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기 기준점이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수정을 했나? 수정 후 열매의 변화 이런 것도 좀 더 꾸준히 생각을 하세요. 열매가 자리 잡아야 모든 것이 영양과 생신성장의 밸런스가 좀 더 쉽게 잡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열매는 빨린다, 끊긴다, 굳는다 이런 걸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됐고 기준을 잡아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도 지금 잎이 보이죠? 잎이 그렇게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계속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잘 관찰을 해요. 잎이 얼룩이라고 해서 열매가 무조건 얼룩이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럼 왜 잎이 저렇게 되느냐? 고온 건조해서 습, 팽창이지 이게 아마 형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일단은 지나갑니다. 좀 더 더 잘하려면 열매가 안정이 돼야 돼. 열매가 안정이 되고 아미노산의 고토 이쪽으로 좀 더 관리를 해보신용. 날씨가 비오고 흐렸다가 햇빛이 나은 부분이라서 좀 더 더 대가리가 좀 더 놀이하다 이런 느낌 나요. 그리고 이제 햇빛이 개입했기 때문에 좀 더 더 살짝 쇠죽하다 이런 느낌?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가루. 흰가루의 키워드는 일단은 춥답니다. 저온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건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다습에서 폭발적으로 번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식물이 튼튼한 케이스들이 확실히 흰가루가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물만 튼튼하면 저거 잡아? 냅니다. 그리고 이 열매 자체가 이미 여기가 빨리잖아. 딱 보이죠 세모제비가?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물이 안 맞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열매의 기준 10일. 10일이 이제 열매의 유무야. 열매가 붙어있냐 삭냐 썩냐 없어지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쪼개면 자 7일 5일 이렇게 쪼개면 돼. 자 열매 수정해놓고 7일. 7일 이후에 이제 물을 줄까 막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열매가 빨린 상태에서 13일 15일 지나가면 아예 저건 안 돌아와. 그냥 세모제비 열매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매는 폭발적으로 10일에서 이제 25일 이때 열매가 폭발적으로 확 비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25일 30일 이때 이제 1차 색깔. 그리고 30일 30일 2차. 그리고 35일 40일 이제 3차 색깔. 그리고 이제 수확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아시는 정식 수정해놓고 0에서 한 45일 이때 이제 수확이 된다. 근데 엇가리는 달라요. 엇가리는 정말 빠른 케이스는 0에서 30일 이내에서 수확이 이루어진다. 작년에 정말 빠른 집이 20일에서 25일 만에 엇가리가 수확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두블리는 뭐 두블리는 뭐 30일 자 35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열매의 개수와 뿌리 이런 부분에 따라 좀 더 더 숙기. 숙기가 좀 더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아 지금 이 정도니까 내가 엇가리를 달아올 테니까 안 될까 이런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열매가 순을 대가리를 얼마나 많이 땡기느냐. 자 대가리가 바뀐다 말은 다른 말로 뿌리가 바뀐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게 항상 기준점이다. 이해가 됩니까? 자 항상 물을 줄까 말까 온도를 바꿀까 말까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런 걸 하면은 확실히 찬바람 유입을 막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하다 안 하다 흰가루는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흰가루가 좀 더 적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꺾인 겁니다. 꺾인 건 결국 이렇게 딱 사가버려요. 사가버려. 자 그런 것도 봐주시고 자 열매 많이 컸습니다. 얘가 지금 15일 15일? 20일 안 됐을까요? 하여튼 15일에서 20일 이상일 겁니다. 이 사이에 지금 열매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얘도 안 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판 큰 겁니다. 그걸 좀 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런 게 재미있는 원리죠. 안 크다가 확 크는 거지. 이런 게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되고. 자 얘는 그냥 사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 수정하고 이게 상냐 안 상냐. 그리고 얼마나 팍팍 잘 크느냐. 이런 부분들. 이쁘죠. 이런 게 항상 기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신초 대가리 보면서 이제 겨순 보면서 엇가리를 달까 말까 다시 판단을 하면 돼요. 굳이 신초가 안 나오고 겨까지가 안 나오면 굳이 이거를 엇가리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3월 결국은 3월 투자해야 되니까 아직 1월 15일 20일입니다. 그리고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걸 좀 더 판단해요. 2월 10일 이후에 폭발적으로 달아내도 안 됐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충분히 3월 10일 20일 이때 폭발적으로 딸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게 항상 기준이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인 농가는 결국은 겹칩니다. 어차피 큰 흐름이 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상입니까? 유무 이런 게 중요하다. 저 열매만 달려있으면 결국은 얼추는 따라 큽니다. 근데 사라져버리면 아이고 그때는 입줄기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이해가 되죠? 유무가 중요한 겁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건 결국은 인간사와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큰 이치를 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치를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해요. 이치 싸움 됐죠?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게 12시 20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설 읽고 이런 걸 보는 이유가 큰 이치를 잡아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보는 중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참고하세요. 여기는 그렇다. 이상 할까요? 한번 끊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